3차트 응원 전축가 재합산안 이번 주 1위는? 과연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3차트 연간 응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서 항상 멀리서도 이렇게 응원을 주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1위를 하고 여기서 듣는 여러분들의 함성이 정말 그립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활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이 빨리 보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